오늘도 하나님의 평감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가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부모와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의 다른 외의 것들은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돼 버리고 뒤바뀌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조립하더라도요 그 물건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것이 제대로 조립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설정에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 모든 관계도 어그러지고 깨져버리고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먼저냐 목숨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당연히 생명, 목숨이 먼저이죠 그러나 만약에 물질을 생명보다 우선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일이 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범죄가 전부가 돈에서 시작되고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릇된 것이 다 그 마음에 다 마비가 되고 인격 자체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그 물질이 우선되어졌을 때에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마치 이 땅에 있는 잘못된 기생충이요 숙주가처럼 여겨져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강조하지만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더 그릇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시 동안에 세상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전환해서 사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교회만 오면 되고 찬성할 때 함께하고 모양은 다 돼 있어도 그 심령 자체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도 마치 신앙인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성도들은요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처음은 같지만 나중에는 틀리다 그래서 다를 이 끝단이다 시작은 같지만 다 마지막이 끝이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엔 같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예 본질부터 틀린 것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끝만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작부터 그들이 가지고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성도들이 한 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에 대한 모든 추구하는 거나 방법이나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도바울은 사실상 선교 목적을 두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사 막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때 고민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유럽으로 보금처라는 선교계획을 그쪽으로 옮겨버린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도시에 들어간 것이 빌리포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고 몇 날을 있다가 나중에는 그를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귀신을 쫓아 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원인으로 고소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투옥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겪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간수를 통하여 그 빌리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우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다 가치관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보게 되면은 몇 사람들의 종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가치관은 다 서로 서로가 각각 다르다 하는 겁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모든 모임에 모이게 됐대요 세계 지도자 대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때 인도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다 보니까 부인이 12명이래요 목사님인데 부인이 12명이라고 해서 아니 성경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그러면 되느냐 하고 그를 설득했는데 나중에 만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말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두 명의 여자를 보냈다라고 그래도 10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그건 흉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이유도 없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도 있더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신앙적 삶에 대한 기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에게 정식으로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일부 다처제와 같은 것을 거기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의 하와를 홀로 택한 것처럼 그 후에 있는 아내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사도바울은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도바울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에 관한 부분만 보더라도 사도바울이 전한 것처럼 디무대 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비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의 감독, 감독은 바로 지도자, 목회자를 뜻하는 겁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신조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12절에도 또 말씀을 하는데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들은 첫 번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바울은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도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인을 많이 거느리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잘못을 묻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하는 겁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과 성경이 어떤 때는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정제 또한 달라요 세상이 정제하는 죄로 정하는 것과 성경이 죄로 정하는 것이 또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어도 성경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정해진 것들도 있죠 술 취함에 대한 부분, 담배를 피는 부분, 주초를 금하라 제사를 금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고민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고민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고민합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에 와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술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동안에 먹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술 먹었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담배 핀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약에 목회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그런 것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저촉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죠 전주교나 이런 데에서는 신부가 담배를 공공연하게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헌법이요 또 그 가운데에 함께 있다는 거죠 또 간통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간통죄도 폐지를 시킨 가운데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강력하게 그거를 금하고 있는 것도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안에는 네 명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여정 귀신 들린 여정 두 번째는 돈에 사로잡혀 있는 주인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나를 말하지 않고 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를 판단하고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파울과 신라를 고문하고 투옥시키는 재판관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간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 하는 거죠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의 가치관은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맞을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각각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를 들어가는데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데 그건 주차할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돌다 돌다가 한 15분 정도를 돌다가 일에다 늦겠다 생각해서 주차금지구역에다가 할 수 없이 차를 주차하면서 거기다 쪽지를 썼답니다 제가 15분 동안 여기를 돌았지만 돌았지만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세우니까 저를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성경구절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저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다 한 다음에 나왔는데 나왔더니 거기에 스티커가 발부가 되어 있고 범칙금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성경구절을 써놓고 거기다가 함께 덧붙여 썼는데 나는 15년 동안 여기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이와 같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구절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각각 자기들이 말하는 말도 나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 말로 덧붙여 그에게 말하기도 하죠 옛날 유모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한쪽에는 할머니가 탔고 왼쪽에는 또 예쁜 아가씨가 탔대요 둘 다 졸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에게 딱 이렇게 기대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쪽에 있는 아가씨가 타니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듯이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으로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과연 여름 가치관은 어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가치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목적의 첫 시작이 가치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켈란 젠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스승인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는데 미켈란 젠로가 굉장히 재능 있는 걸 보고 그에 대하여 그를 14살 때의 그 재능을 보고 물었답니다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라고 물었더니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말하기를 그 지오반이는 아니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 목적을 내가 선정해야 한다 그를 데리고서 술집에 갔답니다 술집에 갔더니 많은 조각들과 그림들이 화려하게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가운데는 화려하지만 세상적이고 선정적이고 음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리고 간 것이 성당이에요 성당에 있는 그림들과 조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에게 데리고 와서 내가 본 소감이 어떠냐 술집에는 화려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마음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성당에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 모든 마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겠노라고 하는 마음에 목적을 거기에 두게 됩니다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그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 다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노임을 받는 종이 있고 메인 종이 있습니다 종은 원래 메인 종이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둘로스를 얘기해요 우리가 종에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집에 일을 가서 종처럼 일을 해줍니다 그러나 품삭을 받고 그냥 거기서 자유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종은 그 가운데 온 순간부터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주인에게 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그가 어떤 모든 것에 다 제약이 있고 그 가운데 메인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 하고 말할 때인 둘로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권한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안에 들어 있다라는 거죠 종은요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요 자기가 말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지시를 받은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모든 영광도 본인이 받지 못하고 주인이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자기 자신은 상품이오 자기 자신은 다 주인의 물건과 같은 주인 거라는 거죠 이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스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종은 자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여종이라고 나오죠 노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여종 그 노예로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도 종인데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로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도 노예일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도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만 메인 게 아니라 귀신에게도 메여서 그 속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이중적인 노예가 됐다는 거죠 사람에게 팔려서 그에 대하여 모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고 또 귀신에 의하여 귀신의 관점으로 보고 귀신의 관점에서 말하고 귀신이 말하는 대로 지시한 대로 그것을 어두운 세계를 말해줘야 하는 귀신에게 메여있는 자 못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이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날짜 받아서 귀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여종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럽게 할까 오물은 내 육체를 더럽게 하고 환경을 더럽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영적 존재로서 사람의 영혼 육을 더럽게 하고 완전히 정신 자체도 피폐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자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 새 사슬을 끊고 광야로 소리를 지르면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죄의제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런 거라사이에 악기 들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곤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더럽다고 표현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실 만큼 더러운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그 사람을 불쌍해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귀신을 한 번 들리게 되면 육체도 더러워집니다 그 생각도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영도 마찬가지로 영이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여정 그에 대한 노예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귀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여정 두 번째가 그 가운데에 물질의 노예가 된 주인들 복수로 여기고 있다고 그랬죠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기의 수익이 줄었다는 거예요 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입 자체가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에 그 여인이 이종고의 고난을 갖고 있을 때 불쌍히 여겼더라면 정말 바울과 신라에게 고맙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그 가운데에 완전히 정말 파괴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인격체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을 상품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람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물질이 시키는 대로 각각 자기들은 그 노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돈이 별거 아니라고요? 천말의 말씀입니다 물질의 위력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24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술님 하신 말씀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한쪽은 반드시 소중하게 여기면 한쪽은 반드시 가볍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반드시 주인은 하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질을 만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만몬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큰 대문자로 씁니다 가시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대문자로 쓰듯이 물질도 만몬을 대문자로 씁니다 곧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돈이에 바로 신적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이라도 그런데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팔을 잘라 드리는 게 더 낫겠어요? 물질을 드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게 쉬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목숨을 잘라서 드리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게 쉽겠어요? 차라리 물질을 드리는 게 여러분 목숨을 끊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물질에 대하여 얼마나 인색한지 11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 없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도 11조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목사란 11조를 받아 먹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예산에 세워진 대로 얻지만은 목해자도 그 가지고 있는 남의 것에 대하여 내게 말에게 베풀어 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베풀어 국밥을 얻어먹어도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11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목숨을 드린다면서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물질에 매여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에 매여 있는 노예로도 될 수 있다고 자기를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을 때 초점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인격도 파괴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물질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말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야 물질은 내가 버렸으니 내 거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야 물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여러분 물질을 못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로 침대는 사도 평안을 살 수는 없어요 물질로 집은 사도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물질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물질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질에 대하여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또 사탄은 말합니다 야 물질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물질 때문에 불행해지는 가정도 많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부인이 막 짐을 싸더래요 그래서 여보 웬 짐을 싸 그랬더니 로또가 당첨이 됐다 우리들 해요 우와 그래서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아니 너 나가라고 하더라는 거죠 웃으라고 한 건데 웃지도 않네 물질이 있으므로 난 당신이 필요 없다 나가라 하는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겠죠 물질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물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고 물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탄이 또 말합니다 야 물질이 있기 원한다면 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리고 행복은 유보하라 철저하게 그렇게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에 종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절대로 물질 때문에 행복을 유보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세 번째가 전통과 편견의 노예가 된 재판관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을 그거를 저들이 했다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을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투옥해서 가둬놓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본문화에서는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에 든든히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전통과 가지고 있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저런 거 다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변명도 듣지 않고 그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 더러운 귀실을 쫓아내주고 자유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대해서 무슨 손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하여 이와같처럼 옥에 가두게 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오늘날 보면 전통의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가치관은 이런데 왜 자꾸 반대로 얘기합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 이런 정의 얘기를 합니까? 왜 저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전통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 교회 안에도 혁신을 못하도록 자기의 모든 전통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 왜 내가 한 것이 그냥 옳다고 여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회의가 붙었는데요 회의 가운데 싸움이 났답니다 교회 카페트를 뭐로 어떤 색깔로 깔아야 될까? 카페트를 빨간색은 보혈의 색깔이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어느 한쪽에서는 생명 색깔인 파란색으로 하자 결국에는 교회가 나눠져서 빨간색을 주장했던 사람은 빨간 십자가 교회를 세우고 파란색을 주장했던 사람은 늘 푸른 교회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에 이것이 바로 서로 나누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전통과 편견에 사로잡힌 오늘날에는 건강에 대해서는 다 박사고요 오늘날에는요 또 인터넷에서 이런 것 저런 거 올라오니까 아주 성경 박사예요 아주 목사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사님은 왜 이럽니까 저럽니까 아주 목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항상 그 가치관이 머릿속에 밖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하라고 사람이 먼저 나오고 세상이 먼저 나오냐 설교는 이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통적인 것에서 그거 판단하다라고 설교 못 듣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에 정말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설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간을 다 버리고 주의 음성은 들려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에 막혀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노예 같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인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간수라 하는 겁니다 이 간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의무와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옳던 그릇대던 상관이 없고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가치관인데 그것도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도 똑같이 그도 메인 노예라고 표현을 했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말합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종 곧 돌로스라고 했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그가 본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본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웠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잘못된 걸 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여겼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돼 있고 나중에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부른 것에 의하여 자기의 선교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막았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기에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신 것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차없이 돌이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도바울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치관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내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다 무엇이든지 붙들려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대에는 인기와 그런 야망에 붙들리고 30대에는 사업에 붙들리고 40대에는 소유와 정력에 붙들리고 50대에는 권세에 붙들리고 60대에는 명예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붙들려 있는 것에 따라가고 이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바울은 철저하게 성령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선택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겠는가 우리 대한민국 7천만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알곡과 쭉쭉쭉이는 한 그릇에 담겨 있지만 반드시 타장마당에서는 다 나눠진다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곡갈에 들이지만 쭉쭉쭉이는 꺼치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가라지는 당연히 태우죠 그러나 쭉쭉이는 당연히 가라지와 같이 시간만 늘릴 뿐이지 쭉쭉의도 태워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최고지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가? 신앙적 가치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전환된 사람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두고 모든 목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가치관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느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너 누가 너를 이끌어가니? 너 가치관은 누구냐? 너 지금 너를 누가 지배하고 있니? 귀실이 지배하고 있니? 미움의 영? 사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여종과 같은 그런 자니? 물질에 지배하고 있는 주인 같은 사람이니? 아니면 전통에 찌들어서 습관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도 다니고 등등 전통대로 그런데 그거 아닌데? 아니면 목숨을 걸어버리는 재판관 같은 그러한 종이니? 아니면 평상시대로 그릇대도 안 했다 난 상관없고 내 할 일이나 하면 되는 평범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망가지고 병들어 있는 가치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두 지파이에 가지고 있는 거기에 지팡이를 다 하나님의 성소에 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랑 열매를 맺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머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놨다 해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인지 하나님적 가치관인지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십 년 가운데 어떤 환경에도 상관이 없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마닐라에서 로잔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했는데 로잔대회에서 86세가 된 노인의 간증이 그 모든 로잔대회에 아주 꽃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분은 중국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8년 동안을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중에 14년 동안을 인분을 치우는 일을 했대요 인분 사람의 그 배설한 것에 묻혀가지고서 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곳에 다니면서 그거를 다 치워야 하는 일을 하는데 14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간증이 너무나 눈물 나게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얘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니까 혼자 두자 혼자 두게 하는 것이 아무도 가지 않고 냄새나서 쳐다도 한 번은 거기를 보냈는데 거기는 간수도 없고 아무도 안 온다는 겁니다 오직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며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부르지라도 누구도 그 가운데 오는 자도 없고 저촉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14년을 견뎠대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지지 못한 그때 뭐 하는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그의 계속 애운 찬송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는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아니 성장을 싫어하는 먹게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이에요 정말 하늘의 가치관을 이 사람이 과연 가졌을까 전혀 모든 판단이 세상적이고 모든 판단이 세상 뉴스이고 모든 판단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것이 말이 잣대가 된다면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 사도바구는 내가 계획한 선교계의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니까 바로 그 마음을 접고 막이 두냐 쪽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하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살을 여러분의 가치관이 영적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